자 이번엔 스위스 도착 후 생모리츠의 코르바치 스키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와 스위스다 저 눈 좀 봐 어? 저 차는 티아라 차인 것 같은데요? 맞나? 네 역시 티아라가 도착했습니다 아우 우리 지연이 씩씩하게 아 저기 갱키즈 사진 촬영을 할 호민이도 보이네요 어 랩을 하는 건데 스위스 추운 날씨에 대처하는 우리 갱키즈 멤버들 꽁꽁 써매고 그렇죠 화이팅 다들 졸린 눈을 부비며 촬영에 임하는데요 아우 저희 옛날 모습 같아요 저기 온도 보세요 저렇게 추웠다니까요 그래도 꿋꿋하게 촬영에 임하는 우리 갱키즈 멤버들 자 우리의 대장님이시죠? 차은택 감독님도 보이시고요 많은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 저 귀여운 차 안에 갱키즈 멤버들이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많이 추웠다 아 은별야 차가 수동이라 야 숙나가 이것들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야 카메라 쳐라 감동님 감동님 와 멋진 카리스마 저 달리는 발 와 작품을 위해 잠도 안 주무시고 드시지도 않는데요 대신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아 안타깝네요 나중에 감정 당황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좀 해줘요 어김없이 스태프들의 자동차 밀기 좋아요 와 그림이다 그림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선정사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와서 운명색 쪽으로 다시 타 그래서 너만 다시 내려 서정사로 부탁드립니다 ㅎ 와 가고 와 야 야 으 야 으 여 이리 가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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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춥디추운 그 촬영의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갱키즈 멤버들 알프스로 갑니다 추운데 그래서 쫄바지를 하나씩 입었습니다 저기저기 눈 덮인 산 보이시죠? 진짜 눈 가지고 조금 장난쳤으면 좋겠어요 약간 던져도 되고 우와 진짜 손스럽겠다 저렇게 추운 곳에서도 추운 회색 하나도 하지 않고 프로처럼 아주 멋지게 연기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테스트 가보자 네 전체 가겠습니다 우와 돈은 내가 신나네 자 그 큰 눈으로 한 번 던져볼래?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그게 표정이 나와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추웠을 텐데 그래도 더 멋진 그림을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길 준비하는 우리 갱키즈 멤버들 저기까지 가야 된대요 안녕 안녕 저기 저 눈들 보이세요? 보기만 해도 그때 그 추운 기억이 길다 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 여기는 글쎄 영하 20도래요 우리 티아라도 저기 갔었는데 진짜 추웠는데 안 추우세요? 추워요 추우시죠 아까 유럽이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멱살 잡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전 유럽이를 따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 유럽이 여기 묻어주는 게 어때요? 추워도 밝게 웃네요 프로답다 멋지다 진짜 이 푹푹 들어가는 눈밭에서도 하이힐을 모두 발 동상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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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조심하세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해요 저의 티아라도 저 시간쯤 같은 곳에 있었는데 눈뜨기도 어려웠어요 눈 속으로 점프하는 겐키즈 야 아이고 추워 촬영을 잠시 마치고 이동하는 겐키즈와 스태프들 영차 영차 아휴 걸어가기도 힘든데 수고 너무 많았어요 신발이한« 신발이 다 젖었어요 네 반시렵죠 ? 아휴 발이 얼었어요 입도 얼었는데요 네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셋 каждый— 너무 시간이 받 gobierno 아유 피하 describe 아구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나 좀 구하러 와줘요. 맞아 맞아 나도 저 때 엄마 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려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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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그러려면 지은이도 더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 어떡해! 저날 갱키즈 멤버들 촬영하다 눈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갱키즈 멤버들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갱키즈, 티아라 모두 파이팅! 이상 소연이었습니다. 은저리 잡아줘.